지금이 청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었냐는 질문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건강삼유고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엔 최은경 아나운서가 주말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진행하는 건강삼유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삼유고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을 혼동하는 분들도 많고요. 과민성 방광을 과민성 방광염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비뇨의학과 고광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과민성 방광을 과민성 방광염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방광염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과민성 방광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과민성 방광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방광염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잘못 알게 되셔서 이제 혼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과민성 방광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증상 그런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상 어떤 그런 증후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배뇨장애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광염과는 다른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방광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광 자체의 염증과 어떤 감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급성으로 이제 세균성 방광염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방광염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이나 염증 반응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럼? 근본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질환이죠. 그런데 이게 이름 때문인지 이제 과민성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성격이 좀 예민한 분들에게 많다는 얘기도 하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그런 용어를 어떻게 해석, 번역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오인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성격이 예민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증상입니다. 방광 자체의 기질적인 문제이지 어떤 환자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신경학적인 무슨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 네. 그럼 과민성 방광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과민성 방광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주된 요인 자체는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떠한 신경학적인 요인이라든지 신경학적인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없이 과민성 방광의 주요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해결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럼 비만도 요인 중에 혹시 하나가 됩니까? 비만 같은 그런 대사성 증후군의 한 그런 문제들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있다고 해서 100% 우리가 다 과민성 방광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증상인가요?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는 가장 주요한 증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절박뇨, 절박 증상이라고 표현하는 절박뇨 네, 그런 것이 이제 주요 증상으로 있으면서 어떤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동반되는 요실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게 되죠. 네, 절박성 요실금, 요절박, 빈뇨, 야간뇨 증상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좀 급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절박하다는 건 그만큼 좀 소변을 지리게 되는 위험이 좀 커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절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은 방광 용적이 한계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참지 못하는 절박 증상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게 되죠. 화장실을 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절박뇨는 정상적인 방광 용적 내에 이제 소변이 차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작은 용적에도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고 급하게 되고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심한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화장실 가기도 전에 소변이 찔끔하고 나오는 그런 요실금 증상 이제 동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그런 질이게 된다는 위험이 좀 커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증상이 심하게 되다 보면. 야간뇨로 밤에 자다 깨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되긴 하는 건데. 일단 야간뇨는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물론 과민성 방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뇨가 동반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수면 시간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동안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일은 없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제 소변 문제 때문에 밤에 깨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야간뇨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민성 방광 외에도 어떤 뭐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성 비대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급성으로 염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야간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뇨약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수면 장애나 뭐 그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에 있어서도 또 야간뇨가 발생할 수가 있죠.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나이나 남녀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유병률 자체는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어떤 빈도 자체는 남녀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성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빈도가 많은 것으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40대에서 50대의 정말 중년 연령대에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빈도가 많고요. 오히려 이제 60대 이상의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남성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남성분들이 전립선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네. 전립선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다 보면 또 2차적으로 이제 방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이제 과민성 방광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뭐 위험 요인은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뭐 과거의 출산력이라든지 출산력이 아니면 뭐 과거의 어떤 골반 수술을 받게 되는 어떤 산부인과적인 병력 이런 것들도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 위험에 있어서 위험성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을 찾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초기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환자분들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빈도는 약 한 전체의 성인의 한 14% 정도 12% 정도 있지만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빈도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개는 보통은 처음부터 이제 증상 최근에도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 초기 상태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개는 진짜 참다참다. 참다가. 네. 요실금 증상까지 악화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그렇게 병원을 오시면 진단은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증상만으로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가벼운 이제 문진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방광이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감염이라든지 드물지만은 여러 개의 어떤 종양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소변검사. 소변검사. 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방광 내에 이제 잔뇨가 남아있는지 잔뇨량을 확인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실제로 이제 증상과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의 어떤 배뇨 패턴 배뇨 횟수라든지 배뇨량을 직접 기입을 해오도록 저희가 이제 배뇨일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는 약물인가요? 교과서 상으로는 이제 가벼운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행동요법을 먼저 권고를 드려요. 네. 보통 이제 뭐 과도하게 이제 수분 섭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페인 섭취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하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죠.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같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발이 잦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 이유로 임의로 약을 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약물 복용 기간이 좀 깁니까? 어 간질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감기나 폐렴 같이 원인이 있어서 그걸 특정 약을 먹고 완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은 꾸준히 이제 장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6개월 이상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고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약물을 중단을 해보았을 때에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는 증상이 다시 또 예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를 드리죠. 네. 커피, 카페인은 당연히 줄여야겠고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개인적으로는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필요한 분들도 어떤 질환이라든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과도하게 이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온 수분량만큼 나와야 되는 수분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증상이 좀 조절이 안 되고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은 그냥 적당히 드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페인 같은 자극적인 건 역시 피해야겠죠? 카페인은 물론 방광을 직접 자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점원 예수 혹은 노후, 과민성 방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이 물소리에 반응을 합니까, 교수님? 덜어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물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분은 아니지만 설거지를 할 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극에 있어서 어떤 물과 관계된 소변과 관계된 이런 특정한 상태, 자극, 반응, 시각, 청각 이런 것에 있어서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설거지할 때 물소리는 괜찮은데 샤워기 물소리가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종종 계시나 봐요. 네. 종종 계시죠. 또 물소리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반응한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특정 장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올해 장기간 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야 할 순간에 빨리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 오히려 그러한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좀 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그것을 행동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의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들도 극복이 되게 됩니다. 네. 소변을 좀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천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근거가 있을까요? 소변을 보는 중에 임의로 이제 소변을 끊어서 보는 연습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 소변을 참는 연습도 어떤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행동요법 중에 하나인데 네. 뭔가 좀 잘못된 방법이죠. 지금 끊어서 보는 연습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변이 마려운 시점이 되었는데 우리가 소변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소변이 마렵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서 소변을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쉽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루에 뭐 10초건 뭐 20초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방광의 감각이 조금 둔해지고 소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소변을 보게 되는 그런 배뇨 간격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소변을 조금 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군요.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6개월 이상 적절한 행동요법이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치료는 잘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든지 시술적인 치료를 이제 권유를 드리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미용 시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방광 근육에 직접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방광 근육에 우리가 주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약물 치료보다는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우월하고 반응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도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히 이제 약물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톡스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보톡스 치료를 자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톡스 자체가 이제 약효가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방광에 주입을 했을 때 한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개월, 12개월 지난다고 해서 완전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조금씩 서서히 서서히 이제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주사를 이제 다시 재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방광 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과도한 음료 섭취 특히 이제 야간료가 심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저녁 식후에 취침 전까지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조부 예수호군도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고광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365 예!